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 배울 학 우 넉넉할 우 등 오를 등 사 벼슬할 사 섭 잡을 섭 직 벼슬직 종 종사랄종 정 정사정 학우 학문이 우수하다. 등사 벼슬에 오르다. 섭직 직책을 맡다. 종정 정치에 종사하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학우등사하고 학문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벼슬길에 오르게 하고 섭직종정하니라 직책을 맡아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39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하고 학문을 해야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40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40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40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40년의 요점은 벼슬을 하려면 반드시 학문을 해야 정치에 종사하게 한다. 감사합니다.